오거던 부산시장의 성추행사건, 서울시장 비서실 직원의 동료 여직원 성폭행사건, 연달아 터지는 공직사회 성범죄에 어안이 벙벙합니다. 그런데 이를 더 어렵게 만드는 것이 있죠. 바로 사과문입니다. 일부를 조금 읽어보죠. 뭐 그렇게 당연한 이야기를 하십니까? 아니면 경, 즉 가벼운 것이었다고 은근히 말하고 싶었던 겁니까? 마지막으로 모든 허물을 제가 짊어지고 용서를 구하고자 한다라고 했는데요. 모든 허물을 당연히 본인이 짊어지셔야죠. 그럼 피해자랑 나눕니까? 그 와중에도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는 말은 없군요. 사과의 정석은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나의 행동에 따른 책임과 처벌을 받겠습니다. 이런 겁니다. 이리저리 말 돌려가면서 내가 잘못을 했는지 안 했는지 듣는 사람은 물론이거니와 본인조차도 헷갈리게 하는 것은 사과가 아닙니다. 이런 류의 성 스캔들이 있고 난 후 사과라도 제대로 듣고 싶은 게 그렇게 큰 소망입니까? 인터넷에서 이 뉴스 오늘 뜨거웠습니다. 어제 전남 담양군문 한 골프장에서 캐디로 근무하던 20대 여성이 머리에 상처를 입고 쓰러지는 일이 발생했는데 수술 도중에 여성의 머리에서 5.56mm의 소총탄 탄두가 발견됐습니다. 확인을 해보니까 여성이 쓰러지던 당시에 골프장 임금 군부대에서 사격훈련이 진행된 것을 알려줬는데요. 문형철 메트로신문 군사전문기자와 함께 이번 사고 잠깐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기사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그러니까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해서 이 골프장에서 쓰러진 여성이 인근 군부대 사격훈련과 연관이 있다는 건가요? 네 있습니다. 아 있는 거군요. 네 이 골프장 인근에 11특전여단의 사격장이 있었고요. 그리고 당시 여성이 부상을 입었던 날에는 얼마 전에 성추행사 부대의 예하부대인 한 개 사격대가 그 사격장에서 사격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군부대 사격장하고 골프장 거리가 한 1.7km 정도 된다고 알려져 있는데 그렇게 갈 수 있나요? 사전거리가. 사전거리가 충분히 가능하죠. 아 제가 군대를 안 다녀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총은 유효사거리와 체대사거리라는 게 있는데요. 유효사거리는 이제 보호장구를 착용한 적을 살상할 수 있는 거리를 유효사거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k2 소총 기준에 했을 때는 k100탄과 km193탄이라는 탄이 있거든요. k100탄의 경우는 유효사거리가 600 그리고 km193 같은 경우는 유효사거리가 460인데 그러면 유효사거리인데 왜 그럼 끝까지 갔느냐라고 이야기를 하실 것 같은데 이 유효사거리가 별대로 최대 사거리는 북한의 경우 3300m 그리고 km193 같은 경우에는 2654m를 날아갑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누군가를 살상할 수 있는 유효사거리와 실제로 최대 사거리는 차이가 있다. 그걸 따져보면 최대 사거리를 봤을 때는 충분히 갈 수 있다는 말씀이시군요. 그렇죠. 1700m니까 충분히 도달할 수 있죠. 아 그렇군요. 군부대 입장 나왔습니까? 일단 해당 부대에 직접적인 입장은 없고 국군은 현재 사격 중지라는 조치를 일단 내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 사격 중지를 내리면서 원인 분석을 하고 있는 걸로 알려져 있는데요. 좀 앞서 말씀을 드렸지만 사격 중단 조치라는 게 솔직히 이게 썩 좋은 조치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2017년도에 육사단에서 병사가 사격장 부근을 이동하다가 그때 이미 한 번 전수조사를 한 번 했었어요 군이. 그렇기 때문에 이번 사례와 비슷한 부대에 대해서 파악을 한 데이터가 분명히 있을 거라는 거죠. 그러면 이 부대에 유사한 부대들만 사격 중단을 하면 될 텐데 전군 중지라는 걸 내린다는 것은 상당히 과도한 조치를 내린 겁니다. 얼마 전에 병사가 여군 중대장을 야삽으로 때린 사건이 있었죠. 그때 일부 부대에서 야삽을 전부 해소해버렸거든요. 그거 같은 꼬라지예요 이게.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민간시설하고 군부대가 굉장히 인접해 있는 곳 이런 정도.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과 비슷한 곳만 조금 중지를 하면 될 텐데 너무 다 한 것은 조금 과한 조치였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그렇죠. 병아내를 잡는데 도끼를 휘두른 거죠. 아 병아내를 잡는데 도끼를 휘두른 것이다. 그렇군요. 그런데 이게 이런 사고가 굉장히 민간시설하고 군부대하고 인접해 있는 곳들이 많은가요? 아 이게 뭐 상황에 따라서 다 다르기 때문에 다시 짚어서 말씀을 드리긴 힘든데 유사한 사건이 없지는 않았습니다. 1990년대에 지금은 이제 미군들이 주둔하지 않지만 의정부에 주둔했던 미군부대에서 사격을 했었는데요. 인접하고 있던 골프장에 있던 사람이 종아리에 피탄이 됐던 적이 있습니다. 당시 이제 그 피해자는 말벌에 쏘인 것 정도인 줄 알았는데 병원을 가보니 탄자가 나왔던 그런 사건이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군사보호시설법에 관련돼서 사격장하고의 거리를 1km로 일단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1.7km라고 그러면 그 법령상에는 큰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 법령이라는 게 미국이라는 미군의 군사기준을 우리가 많이 따왔거든요. 이 법령을 만들 때도. 그런데 미국은 아무래도 국토가 넓고 인구 밀집도가 낮다 보니까 이런 기준을 적용을 했는데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좀 맞지 않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군부대가 원래 위치했을 때는 인적이 별로 없었고 그래서 문제가 안 됐을지 모르겠지만 현재는 각종 민원의 개발 요청에 이거에 의해서 군대가 상당히 밀려버리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면 이 1km 인접거리라는 게 상당히 충족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거죠. 네. 그렇군요. 이게 미국의 기준에 맞추니까 미국처럼 넓은 땅이 있고 이런 기준에 맞추니까도 그렇고 요새처럼 개발이 많은 데는 많이 되는 시절에는 조금 우리가 다시 좀 개보수를 해야 되는 규정이 아닌가라는 말씀이셨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문영철 메트로신문 군사전문기자와 얘기 나눴습니다. 네. 여론조사계 훈남 3인방 모셨습니다. 이택수 리얼미터 대표 유니웅 오피니언 라이브 여론분석센터장 그리고 배종찬 인사이트K 연구소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지난주에는 바쁘셔서 우리 이택수 대표님께서 못 오셔서 다음부터 그런 일 있으면 그냥 김치영에서 보내주세요. 이렇게 지루해. 흰남보단 미남. 그럼 다녀오는 말을. 네. 총선 전후로 지금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고공행진을 하고 있습니다. 총선 여파라고 볼 수가 있을까요. 아무래도 더불어민주당이 크게 승리를 하고 그리고 계속 지금 올라가는 상황인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세요. 일단 소개를 좀 해주시고요. 저희 리얼미터가 TBS 의뢰로 지난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조사한 잠정짓기입니다. 전국 성인 1509명 대상이었고요. 무선 전화면점인 이용선 자동화 혼용 방식이었습니다. 신뢰수는 95% 신뢰수인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2.5%포인트였고요. 문재인 대통령 4월 4주차 주중집계인데 긍정평가가 무려 6%포인트 올랐습니다. 64.3% 지난주 58.3%였는데 6% 올랐고요. 부정평가는 5.6%포인트 하락한 32% 오늘 한국갤럽조사에서도 비슷한 양상을 나타내서 긍정 3%포인트 상승 부정평가 3%포인트 하락 그래서 갤럽도 60% 초반으로 올라선 모습을 보였는데 말씀하신 대로 선거 효과라고 해야 되겠죠. 일종의 컨벤션 효과라는 표현도 있는데 전당대회나 이런 건 아니기 때문에 아무튼 총선에서 승리해서 밴드여간 효과가 나타난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총선 효과도 있고 당연히 최근에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을 끌어올리고 있는 원인은 역시 코로나19에 대한 대응이죠. 그런데 코로나19의 대응 좋은 평가 받으면서 올라가는 추세였는데 총선 결과 편승 효과로 추가적으로 더 상상하는 모습을 같이 협조해서 약간 시너지 효과를 이렇게 그런 부분이 있네요. 선거 결과가 어떤 다수를 확인해 주는 효과가 있거든요. 기능이 있거든요. 그래서 큰 관심이 없던 사람들이 주변에는 부정적으로 대통령에 대해서 국정에 대해서 평가하는 분들이 있었는데 선거 결과에서 정부 여당이 승리를 했구나. 그러면 잘한다는 것이구나. 그러면 그것을 받아들이게 되는 유권자들, 국민들이 있기 때문에 그 현상이 더해진 것 같습니다. 제 기억이 나는 게 2016년도 선거 총선이 있었을 때요. 그전까지 사실 박근혜 전 대통령 지지율이 상당히 견고했었거든요. 한 40% 거기서 안팎으로 했다가 총선 딱 끝나자마자 갑자기 막 주저앉기 시작했어요. 쭉쭉쭉 내려가기 시작해서 30%대로 내려가서 갑자기 이렇게 내려가나 그런 생각을 했는데 아마 그 당시에는 총선 끝나고 지금과 반대로 정부 여당에 대한 실망감을 국민들이 표출을 하니까 그게 이제 막 나오기 시작하는 약간 확인효과? 이런 게 좋은 것 같아요. 정치나 스포츠나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지지하는 정당이 패배하면 여론조사에 응답을 안 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또 여론사를 받아도 지지하지 않는다는 쪽으로 응답을 하는 거고요. 프로야구도 포스트 시즌 끝나면 이기는 팀의 선호도는 상당히 높아지고요. 지는 팀은 보기도 싫죠. 지금 오늘 뉴스 보니까 미래통합당을 지지했던 분들 개표 방송을 보면서 충격을 받아서 심지어는 우울증 증세도 보이는 분들도 계시다고 들었거든요. 생각보다는 좀 파장이 큰 것 같고요. 여론조사에도 여실히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제 후반기 되면은 국정 지지율 변수가 뭐가 남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거 역시 경제인가요? 경제는? 경제가 될 가능성이 높죠. 지금까지는 이제 대통령의 성과보다도 코로나19에 대응하는 대통령의 태도에 대한 평가가 더 비중이 있었다고 봐야 되겠죠. 그런데 이제부터는 포스트 총선, 또 여당이 합승을 했기 때문에 야당이 주도하는 국회가 되기보다는 21대 국회, 여당이 주도하는 그런 국회가 될 텐데 그렇다면 인기후반기에 중요한 건 지금 모든 관심이 방역에서 경제로 옮겨가고 있죠. 경제에서 얼마만큼 우리가 빨리 이 힘든 상황 자체를 벗어날 수 있을까. 이게 사실은 가장 큰 과제라고 봐야 되겠죠. 이제는 여당이 정말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무한 책임, 풀 리스폰서빌리티다. 어디 다른 데 타사기도 사실은 조금 힘들고 추경이 온다고 하더라도 그냥 21대 국회부터는 그냥 쭉쭉쭉 사실 갈 수 있는 상황도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여론이라는 것이 국민들 마음이라는 것이 또 국면이 끊기게 되면 바뀌게 되면 또 그 상황에서 기준점이 바뀌기 때문에 평가가 또 박해지거나 냉정해질 가능성은 여전히 있다고 할 수 있는데 정책학 박사님이신데 앞에서 이거 인용을 해서 좀 그렇습니다만 미국에 보면 대통령학을 연구한 폴씨 라이트라고 하는 교수가 대통령에게 3대 중요한 자원이 있다. 그러면서 첫 번째로는 당선될 때의 득표율이 어느 정도인지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평소에 대통령 지지율 그리고 세 번째로 중요한 건 가장 중요한 것인데 그래서 자본이라고까지 불리는데 의회 내의 여당 의석수다. 그래서 이것에 따라서 대통령의 권한이 또는 권력이 더 커지기도 하고 적어지기도 하고 하는 것인데 그런데 지금 대통령 국정 지지율은 탄력성이 있는 지표이기 때문에 악재가 있거나 또는 잘못하게 되면 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만 의회 내의 여당 의석수는 안정적으로 임기 후반에 과반 의석을 확보한 것이기 때문에 아마 역대 대통령에 비해서는 상당히 안정적인 임기 후반부를 보낼 가능성은 상당히 높아진 측면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긴급재난지원금이 이제 앞으로 순차적으로 나갈 텐데 지원금이 나간 이후에도 경제가 계속 안 좋아서 그다음에 또 어려움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이제 강력한 거리 두기는 조금 완화시키고 생활 방향으로 들어가서 자영업자들도 숨을 쉴 수 있게 해야 된다는 것인데 만약에 또 그런 과정에서 코로나 확진자 수가 늘어나게 되면 또 현 정부에는 위기가 올 수밖에 없고요. 또 이제 단기적으로는 지금 이재명 지사 대법원 판결이 네 맞아요. 곧 다가옵니다. 그리고 김경수 지사의 2심 선거도 다가오기 때문에 지금 부산시장의 갑작스러운 사퇴 소식에 이어서 만약에 이재명 지사와 김경수 지사의 선고가 민주당이 불리한 쪽으로 나오게 되면 일단 지금 상승세가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는데 좀 꺾일 수 있다. 꺾일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렇군요. 그리고 정책박사를 하지 마시고요. 척척박사 좋아해요. 너무 올드하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셔서 얘기를 좀 꺼내볼까 하는데 오거덩 부산시장 성추행 사건 이것 때문에 이 얘기가 나오자마자 그리고 사퇴를 하자마자 많은 사람들이 자 그럼 다음 부산시장 선거에는 보궐선거지만 누가 나올 것인가를 벌써부터 사람들이 참 냉정해요. 그런 거 보면 우리 사회 하여튼 뭐 하마평들이 올라오고 있는데 김영춘 전 장관 그리고 김세현 의원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또 조국 전 장관 얘기도 나오고 있더라고요. 안철수 대표도 나오고 이현주 의원은 왜 또 거론이 되는지 그래서 어떻게 세 분이 보시기에 윤여겨보는 후보 따로 또 있는지 좀 궁금해요. 어떠세요? 그래서 이제 부산 보궐선거는 내년에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가장 중요한 건 내년에 부산의 지형이 어떤가가 핵심인 거죠. 정권 심판 성격이 상당히 강하다 그러면 미래 통합당 후보가 유리할 테고 또 그렇지 않다면 대통령 지지율이 계속 유지된다면 특히 이제 눈이 가는 후보는 김영춘 후보죠. 김영춘 후보가 이번에 낙선하긴 했지만 그만큼 또 낙동강 벨트를 이야기할 때 가장 핵심적인 인물이기도 하고 또 자기 대권 주자로 나설 수도 있다라는 또 거론되는 인물이기도 하는 만큼 김영춘 전 장관을 주목하는데 그래서 미래 통합당에서는 김세현 의원이 또 불출마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만큼 김세현 의원 가능성도 점쳐지는데 그래서 조국 전 장관이나 안철수 대표 같은 경우에는 과연 출마할까 하는 생각이 들고 이현주 의원은 좀 부산 출신이긴 하지만 본인이 부산에 정치적 자산이 많기보다는 불과 얼마 전까지도 수도권, 현재도 그랬죠. 소속은 수도권 의원이기 때문에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이게 일단은 김영춘, 김세현 두 인물에 주목을 해봅니다. 그렇군요. 어제 김세현 의원이 출연을 했었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차차 고민하겠다. 그런데 차차 고민하겠다는 말은 부정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마음이 상당히 출마 의지가 있다는 것으로 비춰지고 해석이 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래서 지금의 일단 1차적인 라인업으로 구상되는 것은 어쨌든 말씀하신 여권에서는 김영춘 전 장관 그다음에 여권에서는 김세현 의원의 맞대결이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고 안철수 대표도 부산 출신이고 하니까 지역 기반이 사실은 없는 상황에서 이런 출마를 하게 되면 그런 정치적 기반을 확보하는 효과가 있습니다만 대선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사실은 대선의 목표를 두고 있기 때문에 출마를 선택하기는 제가 봤을 때는 어려울 것이라고 좀 보이고요. 그래서 지금 암튼 부산에는 사실 오거돈 전 시장이 추진하던 것들이 많이 있었어요. 큰 사업들이. 그래서 대표적인 것이 동남권 신공항 관련한 것을 김해공항 결정된 것을 확장으로 결정된 것을 가독도 등으로 옮기는 것. 그것이 동남권 지역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이슈거든요. 그것을 이번에 오거돈 시장의 임기 내에서 처리하겠다. 원래는 총선 전에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이것은 미뤄진 상황인데 이런 여권이 있을 때 힘 있는 여당이 어떤 지역 현안들을 해결해 주는 것. 이랬을 때 지지가 강해지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일들이 차질을 빚게 된 상황이에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내년에 민심이 이건 총선에서도 상당히 야권세가 심판 정서가 강했듯이 내년에도 만만치 않은 흐름들이 있어서 여권이 우호적 분위기에서도 불구하고 상당히 고전할 수밖에 없는 흐름 만들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당장 정당 지지율을 보면 리얼미터 조사는 민주당이 50%대까지 찍었는데 갤럽 조사는 50% 이르지 못했습니다. 두 조사는 조사일이 하루에 격차가 있었거든요. 오거돈 시장이 어제 사퇴를 했는데 갤럽은 어제 조사가 포함이 돼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갤럽 조사에서 민주당 지지율이 상승폭이 크지 못했다는 것은 그만큼 둔화됐다는 얘기인 것 같고요. 그래서 오거돈 시장의 파장은 당분간은 소폭이라도 있을 것 같고 후보군과 관련해서는 두 분의 입장과 크게 다름은 없는 것 같습니다. 다만 여권에서 김혜영 의원 등 아주 젊은 인물을 내세워야 한다. 이런 목소리도 있긴 한데 중량감 면에서 어떨지 모르겠어요. 그렇군요. 이번에 낙선을 해서 연재구 굉장히 개혁적인 인물로 알려져 있는데 아마도 그래서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아 자 이제 통합당 쪽 이야기를 해볼게요. 김종인 전 총괄선대위원장 비상대책위원장직을 수락을 했습니다. 뭐 안 한다 관심 없다 그러더니 그래도 결국은 했어요. 이번에 그러면 뭐 제대로 잘 될런지 그런데 또 그 내부에서도 말이 많고 반발의 목소리도 있고 심지어 유승민 의원까지 반발을 좀 했는데 어떻게 해드려보세요. 잘 될까요? 효과가 있겠죠. 김종인 전 선대위원장을 비대위원장으로 추대하는 가장 큰 이유는 지금 당을 추설해야 되는데 적임자가 없다는 것이고 현 의원이든 아니면 21대 국회 당선인이든 그것을 지금 책임지고 이끌어 나갈 사람이 마땅치가 않은 것이거든요. 홍준표 전 대표가 그렇다고 할 수 있는 것도 아닐 테고 김태우 당선인이 할 수 있는 일도 아닐 테고 그렇다면 그래도 경험과 경륜을 가지고 있고 또 중도 외연으로 이렇게 학대할 수 있는 견인 능력도 있고 김종인 위원장이 와서 그래도 일정 기간 동안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당을 추설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판단한 거 보고 본 것 같고요. 가장 중요한 건 대안이 없다는 거죠. 대안이 없다. 당권을 놓고 선거 끝나고 선거에서 야당이 상당히 질타를 받았는데 당권을 놓고 바로 경쟁하는 모습들을 보이는 것이 아마 국민들한테 상당히 비판적인 시각에 직면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라고 하는 초재선 의원들의 공감대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이 수용된 것이라고 할 수 있어서 일정 부분 말씀하신 대로 그립감이 워낙 강하신 분이기 때문에 추스리는 데는 도움이 될 것 같기는 한데 일단은 대권 주자들이 본인에게 불이익이 올까 이런 걱정 때문에 유승민 의원이라든가 아니면 외부에 있는 홍준표 의원 같은 경우 등 많은 출마 당권에 관심이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계속 공세를 할 수밖에 없고 그러면서 갈등이 좀 있겠고 또 여권과는 청와대와 상당히 대립각을 선명하게 세는 구도로 갈 것 같아요. 이분이 성격상 지금까지 보여준 것 이상 그런 면에서 당이 온전하게 순탄하게 갈 수만은 없지 않겠는가 생각도 만만치 않죠. 그럴 거다라는 말씀이신데요. 지금 눈에 좀 띄었던 게요. 청선이 끝난 다음에 대선주자 선호도 조사를 했는데 야당 측 대선 후보군에서 무명 씨가 가장 많은 득표를 한 없다였죠. 그러니까 모르겠다. 쿠키 뉴스가 한길 리서치에 의뢰한 조사인데요. 여권과 야권을 나눠서 조사했는데 이쪽 야권에서는 선호주자 없음이 거의 과반에 가까이 나왔어요. 그래서 무명 씨가 1위였고 황교안 전 대표는 그것보다 한참 뒤떨어진 5%도 안 나오는 순위로 보면 홍준표, 안철수, 오세훈, 유승민 그 다음으로 생각보다는 굉장히 많이 떨어진 거죠. 그러네요. 그 이유는 선거 패배도 있지만 그 이후에 조선중앙동화 등 보수신문에서 황교안 전 대표를 일제히 비난한 기사들, 칼럼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차기 주자로서 인정을 안 하는 듯한 사설들, 칼럼들을 보면서 아마 보수 유권자들도 상당국 지지를 철회한 것이 아닌가 생각되는 낙폭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실망 현상인 것 같아요. 황교안 전 대표인 경우에는 자기 고유한 지지 기반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대통령 선거에 나서는 인물들인 경우에는 적어도 세 가지 중에 하나는 아주 확고하게 그 세대가 됐든 이념이 됐든 지역이 됐든 가장 우위에 있는 그런 기반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럼 영남 지역에서는 가장 지지율이 높다든지 또는 보수 내에서는 가장 높다든지 이게 돼야 되는데 아니면 50대에서 가장 높다든지 그게 안 되는 이유가 황교안 대표인 경우에는 그냥 당이 위기 국면이니까 당대표가 됐고 그래서 당 지지층들이 결집해 있는 정도였지 그 이상도 또 이하도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당대표직을 내려놓으니까 지지율이 쑥 빠지는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굉장히 스스로 좀 노력을 했던 것 같긴 해요. 당대표 있는 동안에. 그래서 본인도 그걸 아니까 지지 기반을 만들어보려고 여기도 잡아보고 저기도 잡아보고 하는데 그게 오히려 효과가 아니었나라는 생각도 들고 딱 당대표 말씀하신 것처럼 내려놓자마자 그냥 지지율이 싹 빠져서 지금은 다들 실망했다라는 이야기들이 많은 것 같은데요. 사실 그전에 높았던 것도 황교안 대표의 전 대표의 리더십을 높이 산다거나 아니면 미래 가능성을 높이 사서 지지가 높았다기보다는 보수 진영에서 이렇다 할 유력 대권 주자가 사실 경쟁자들이 부재한 상황이어서에 없기 때문에 높게 나온 아는 사람 중에 높게 나온 측면이 있었고 당대표도 맡고 있었고 그런 측면이 있었고 그래서 상당히 그 지지는 허약하다라고 하는 평가가 중론이었고요. 그것이 지금 이렇게까지 나오게 되면 보수 진영의 다른 낙선한 후보들보다 또는 밖에 있는 후보들보다 낮게 나오고 있는 이 상황은 다시 유력한 대권 주자 위상을 회복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다시 올라오기는 좀 힘들 것이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 마지막 질문으로요. 지금 김정은 위원장 건강이 어떻다라는 얘기들이 나왔었고 우리 청와대 측에서는 별 이상이 없다라고 했었는데 이게 여론에 영향을 미치고 할 수 있을까요? 우리 간단하게 한 말씀씩 부탁드릴게요. 실제 지금 일각에서 나오는 뇌사 상태라든지 사망 이런 극단적인 결과가 아니라면 큰 영향은 없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 1, 2주 있다가 다시 공식석상에 나타난다고 하면 지지율에 큰 영향은 없을 텐데 만약에 뇌사 상태라든지 위중화 상태로 밝혀진다고 하면 일부 영향이 있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안 좋은 쪽으로? 네. 그렇군요. 김정은 위원장이 건강 관련 이상서에 나오고 있는데 실제 대통령 지지율에 어떤 영향을 줄까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큰 영향을 주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큰 영향은 없을 겁니다. 대통령 지지율에 독특하게 드러나고 있는 최근 현상이 북한 관련 이슈가 별로 대통령에게 영향을 못 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북한 내부의 상황이 아주 복잡해져서 한반도 위기 국면에 접어들면 대통령 지지율에 긍정이든 부정이든 영향을 줄 텐데 최근에 북한 이슈들은 그 영향을 못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북한에 대한 인식은 저는 근본적으로 바뀌었다고 보는데요. 북한을 믿지 못하는 시각은 여전히 높지만 북한의 도발 등 북한에서 어떤 일이 발생했을 때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느끼는 불안감, 위기감, 두려움 이런 것들은 이전에 비해서 현저하게 낮아졌기 때문에 저도 미치는 효과가 크지 않으리라 생각됩니다. 하긴 미사일 쐈다고 그러면 또 쐈어. 약간 이런 식이 돼서 좋은 건지 나쁜 건지는 모르겠지만 약간 북한 이슈에 대해서 덜 요동을 친다라는 건 우리도 사실 체감할 수가 있긴 합니다. 오늘 여론조사계 훈남 3인방과 함께하는 여론조사들 시간이었습니다. 배종찬 인사이트K 연구소장, 윤희은 오피니언라이브 여론분석센터장 그리고 이택수 리얼미터 대표와 말씀 나눴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해외 뉴스 알아보는 서울타임제 시간 전주연 캐스터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회원이 많으세요? 어, 그래요? 박사님 말하겠습니까? 그렇습니까? 남미 부문 이거 제일 싫어해요, 이런 거. 왜 이렇게 예뻐졌니? 이런 거 있잖아요, 여자들끼리. 자, 소식 좀 전해주시죠. 김정은 국무위원장 이야기에 미국이 원산으로 거처를 옮겼다라는 정보를 확인을 좀 해줬어요. 미국 행정부 관계자가 22일에 김 위원장이 지난주부터 원산에 체류했고 15일부터 20일 사이에 부축을 받거나 휠체어를 이용하지 않고 혼자서 걷는 모습이 포착됐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정찰기 등을 투입해서 전파, 영상 정보를 분석한 결과 이렇게 좀 파악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관계자가 일부 보좌진과 고위직 인사들이 코로나19에 감염이 됐고 김 위원장이 예방 차원에서 평양을 떠난 것으로 해석이 된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그런데 원산 별장에 의료시설이 갖춰져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기 때문에 미국 당국은 김 위원장이 모종의 의학적 시술 또는 치료도 받았다는 점에 무게를 두고 지금 상태를 파악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존 하이튼 미 합참 차장은 김 위원장이 여전히 북한 핵 무력과 군대를 완전히 통제하고 있다고 추정한다라는 분석치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그 와중에 우리 트럼프 대통령은 또 CNN 보도가 사실 처음에 나온 거였잖아요. 거의 가짜뉴스다 이야기를 하고 있지. 이게 미국 정보에 의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본인의 사감에 의해서 그런 것인지 모르겠지만. 다들 그렇게 덧붙이더라고요. 아무튼 CNN 보도에 대해서 부정확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오래된 문서를 썼다고 들었는데 그 보도는 부정확한 보도라고 들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런데 오래된 문서에 대해서 그러면 뭔가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구체적으로 하지는 않았는데요. 아마도 김 위원장의 건강 상태와 관련된 미국 정보당국의 첩보가 담긴 보고서였을 가능성이 있다. 이런 추측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김 위원장한테 마지막으로 소식을 들은 게 언제입니까 라고 했더니 트럼프 대통령이 말하고 싶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서신바다 때문에. 네. 그러니까요. CNN 기자가 북측으로부터 최근에 소식을 들은 게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반박성 질문을 하니까 말하지 않겠다라면서 CNN의 질문은 더 받지 않겠다. 이런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고 합니다. 네. 여전합니다. 제가 했으셨어도 그 질문을 했을 거예요. 네. 그렇죠. 하소서 받았대네요. 네. 그러니까요. 쫓겨났겠죠. 저도 그러면. 네. 기자가 굉장히. 네.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가 업무에 복귀한다면서요. 27일? 네. 그렇습니다. 확진 판정을 3월 27일에 받았고 4월 5일에 입원을 했었다가 이제 퇴원을 했잖아요. 중원여실까지 갔다 했잖아요. 그렇습니다. 한때 그랬잖아요. 그래서 20여 일 동안 지금 업무에서 물러나 있는 상태인데 27일부터 복귀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복귀하자마자 이제 각 부처 장관들과 연달아서 회담을 할 수 있게 일정을 조율해라 이렇게 지시를 한 것으로 알려졌고요. 지금 가장 시급한 문제는 돌아오자마자 코로나19 봉쇄를 완화할 것인가 이걸 결정하는 문제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주변 국가들이 이제 조금씩 완화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니까요. 영국도 지금 확산세가 정점에 도달한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긴 하지만 봉쇄 완화는 영국은 아직 신중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보리스 존슨 총리가 어떻게 결정을 내릴지 관심이 주목되고 있고요. 지금 지방 관저에서 머물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미 이제 관저에서 전화로는 트럼프 대통령하고도 회담을 했고 그리고 이제 라브 외무장관이 대행을 맡고 있으니까 계속 업무 조율도 하고 엘리자베스 2세 여왕과도 통화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도 다행이네요. 네. 국가 소반이 좀 안 좋다 그러면 국민들이 굉장히 동요할 수가 있는데 그 사이 또 돌아와서 다행입니다. 자 이 어려운 이 약 렘데시비르 지금 임상시험에서 효과가 없었다라고 알려지고 지금 이 제조사죠. 길리어드사가 반박을 하고 있고 그래서 굉장히 논란이 일고 있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그러니까 cnbc가 파이낸셜 타임스를 인용해서 중국에서 이제 이 렘데시비르 무작위 임상시험을 했는데 그 실험이 실패로 끝났다 이렇게 보도를 내놓은 거예요. 이 해당 임상시험이 환자 237명 중에 158명에게는 이 약물을 투약을 했고요. 약물을 투여하지 않은 나머지 79명과 그 증상을 비교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됐는데 실험을 해봤더니 그 결과 렘데시비르가 코로나19 환자의 상태를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되질 않았다고 합니다. 혈륜의 바이러스를 줄이는 데도 실패했다 이렇게 결과가 나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18명은 투약을 중단해야만 하는 부작용이 생겼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해당 보고서가 동료들의 심사 단계를 거치지 않은 채 지금 실수로 세계보건기구 웹사이트에 게시가 되었으며 이게 알려졌거든요. 그래서 보고서는 이후에 이제 삭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 16일에 의학전문매체에서 지금 시카고대에서 진행 중인 3단계 임상시험 결과가 발표됐을 때만 해도 투약하자마자 증상이 완화됐다 이렇게 해서 굉장히 기대를 모았잖아요. 그런데 이제 길리어드사가 이번 발표로 주가가 엄청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즉각 성명을 내고 이 보도를 반박을 한 건데 이 연구는 낮은 참여율로 조기에 종료가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론을 내리기에는 역부족인 거였고. 그리고 동료 심사도 받지 않은 보고서가 WHO 사이트에 게재된 것에 대해서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지금 여러 개의 임상시험을 따로 또 진행하고 있거든요. 길리어드사가 그래서 중증 환자 400명을 대상으로 한 실험 결과가 이달 말쯤에 다시 나온다고 합니다. 좀 두고 봐야 된다. 그런데 이런 걸로 인해서 주가가 막 출렁이죠. 굉장히 크게 왔다 갔다 하거든요. 이건 정말 가짜뉴스 같아요. 술 마시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코로나19에 안 걸린다. 그걸 믿는 사람이 있단 말입니까 도대체? 이탈리아에서 이렇게 가짜뉴스가 확산이 됐대요. 이거 뭐 거의 소중하셔서 위장을 세척한다는 거랑 똑같은 얘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얘기에 대해서 이게 그런데 얼마나 확산이 됐는지 이탈리아에서 감염병 분야의 최고 전문기관이 국립고등보건연구소거든요. 이 연구소에서 술을 마신다고 코로나19가 예방되는 게 아니다라는 보고서를 내놓는 지경이 이르렀습니다. 반대로 과도한 음주는 면역 시스템을 약하게 해서 오히려 감염 위험을 높일 수 있다. 그리고 음주가 다른 병리적 메커니즘을 통해서 폐렴을 부를 가능성이 있는데 사실 지금 코로나19에 감염된 노령자의 경우는 폐렴으로 사망하는 경우가 많으니까요. 오히려 위험하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지금 자가격리 기간에 집에서 오히려 자주 음주를 하면 알코올 중독으로도 비화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니까 조심을 해야 된다. 이렇게까지 권고를 했습니다. 지금 맥주나 와인이 면역 기능을 강화한다는 가짜뉴스가 많이 퍼졌습니다. 마시고 싶으니까 그런 거 퍼뜨린 거 아니에요 혹시? 그렇죠. 좀 그런 것 같은 느낌이 확 드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전문가들의 얘기는 알코올 함량이 많은 술이라도 입이나 목구멍을 소독하지는 못한다. 이런 얘기를 해놨습니다. 이란 고속단정을 쏴버려라라고 트럼프 대통령이 발언을 해서 굉장히 약간 논란이 있었는데 이에 또 이란 혁명수비대 총사령관이죠. 요세인살람이 만만치 않게 대답을 했어요. 그렇습니다. 23일에 걸프역에서 이란배를 위협하는 미군 군함은 파괴하라라고 해군에 명령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미국의 어떤 도발에도 강력하게 대응하겠다. 이런 입장을 나타냈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15일에 미국 군함 이란 혁명수비대가 조우했을 때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에 대한 경고에 트윗을 올렸잖아요. 앞으로 바다에서 성가시게 하는 이란의 모든 함정을 쏴버려서 파괴해라라고 내가 미국 해군에 지시를 했다라고 했는데 거의 주어만 바꾼 셈이에요. 똑같이 맞받아서. 주어와 목적어를 바꿔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페르시아만의 안보를 최우선으로 한다면서 살라미 총사령관이 페르시아만에서 이란의 군함이나 상선의 안전을 위협하는 미국의 테러 조직은 무엇이든지 즉시 파괴하라고 명령했다. 이 살라미 사령관에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2019년에 아마 사령관으로 임명이 됐는데 굉장히 호전적이에요. 그리고 호전적인 말을 할 때 이란에서 대표선수로 나와서 하는 사람이라서 정치적인 수사 이런 게 어마어마합니다. 예를 들면 유럽연합이나 이런 쪽에서 이란 핵합이 관련해서 이야기를 하면 핵합이는 핵합이고 핵은 안 만드는데 우리가 산도 미사일을 만든다. 그것까지 막지 말아 뭔 상관인데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그래서 아마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나오니까 나서서 굉장히 강경한 발언을 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수준은 맞춘 것 같아요. 그렇죠. 딱 맞춘 거예요. 수위는 딱 맞춰서. 똑같이 되받아줬습니다. 우리 전주연 게스터께서는 농구 좋아하세요? 예전에 많이 좋아했었죠. 누구 좋아했어요? 저는 이상민 선수 좋아했어요. 좀 예전 사람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게 들통날까 봐 얘기를 안 하려고 했는데. 그때 많이 좋아했었어요. 그래가지고 정말 열심히 보고 농구장도 굉장히 많이 가고 저는 그래서 막 앞에서 막 응원하고 그랬었죠. 응원하고 상민 오빠. 그럼요. 우리 오빠 응원하고 그랬죠. 네. 왜냐하면 다음 저희 소대손님이 농구계의 대통령의 아들이긴 한데 이제 곧 대통령으로 오르실 것 같은 분이 준비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기대를 하면서 저도 방송을 들으면서 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해외뉴스 알아보는 서울타임즈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전주연 캐스터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코로나19 때문에 국내외 주요 스프로스포츠도 일정이 중단되면서 주말 무료하다는 분들 많으시죠. 그래서 저희가 오늘 특별손님 모셨습니다. 올 시즌 남자프로농구에서 MVP 수상자. 그리고 농구 팬분들에게 또 농구 대통령 허재감독 아들로도 알려지신 분이죠. 네. 부산 KT 소닉붐의 주전 가드를 맡고 있는 허훈 선수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 너무 반갑습니다. 제가 허재의 아버지 되시는 허재 감독님의 광팬이었어요. 이제 와서 고백하지만. 네. 그래서 제가 처음으로 그야말로 덕질을 했던 분이 아버님이시고 그리고 사실상 그분밖에 없었어요. 굉장히 좋아했던 선수였는데 아드님이 이렇게 또 올해 시즌 MVP를 차지를 하면서 아버지께서는 사실은 시즌 MVP는 없었던 걸 제가 기억을 한 정규 시즌은. 네. 그런데 농구대잔치 시절에 KBL 전에 수차례 MVP를 탔었는데 KBL에서는 MVP를 탄 적이 없죠. 네. 어쨌든 먼저 이렇게 MVP 되신 거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7년의 시즌을 시작을 했는데 MVP다. 어떤 기분이 드셨어요? 일단 MVP라는 정말 큰 상을 받게 돼서 정말 기분 좋고 영광적으로 생각하지만 뭐 아직 갈 길이 멀고 이제 농구의 길이 시작인 것 같아서 앞으로 더 보여줄 것도 많고 더 피난한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군요. 형인 허웅 선수가 인기상을 받았어요. 뭐 이런 일이. 왜 본인이 안 받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원래 그 인기 투표를 딱 시작하고 나서 한 3일 정도는 제가 1위를 달리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이제 형이 원래 2위였는데 하루하루 지날 때마다 표가 줄더라고요. 1위를 향해 이 간격이. 이상한데? 그래가지고 또 원주 팬분들께서 형제를 같이 안 뽑아주고 형만 뽑아보아준 것 같아서. 아 몰아줬군요. 표를. 그래서 좀 실망한 면이 있는데 그래도 형이 다행히 인기상을 받아서 동생으로는 기분이 좋은 면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제가 어디 인터뷰에서는 허재 감독님이 클럽에 가서 명암을 뿌렸다. 허웅 선수가. 너도 가서 뿌려라 라고 얘기를 하시던데. 그렇죠. 아버지 항상. 조심히 갑니까? 아 근데 아버지가 클럽 가서 명암을 돌리라고 했는데 요즘 뭐 시국이 안 좋아가지고. 그렇죠. 돌릴만한 시국이 아니죠. 지금 이게. 그런데 이 코로나19 때문에 다른 스포츠도 그런데 시즌이 좀 빨리 종료가 됐잖아요. 많이 아쉬울 것 같아요. 막 정말 폼이 올라온다. 우리 속짓말로. 그런 모습을 보였거든요. 언제였죠? 10월 20일이었나요? 그러니까는 뭐지? 연속으로 막. 네. 네. 9골이었죠? 3주전 9골. 3주전. 그게 아버지 기록보다 높잖아요. 그래서 아버지는 그 기록을 못 갖고 있습니다. 자랑 좀 하셨어요? 자랑을 가족들한테 밖에 할 게 없어가지고 아버지한테 맨날 자랑했는데. 아 그랬어요? 아버지에게 전화를 이제 안 받더라고요. 제가 하도 많이 해가지고. 아 그러시군요. 지금 뭐 청취자 문자 많이 오고 있는데요. 교통위님께서 보내주신 저희 단골 청취자세요. 아버지 넘어선 대선수가 되시기를 기원을 한다고. 감사합니다. 네. 부상 조심하시라고. 사실 부상은 가장 두려운 거잖아요. 스포츠 선수들은. 그러면 요새 뭐 하세요? 시즌이 좀 빨리 끝나서. 요새 지금 뭐 코로나19 때문에 외출 같은 걸 최대한 자제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이제 형이 또 저번 주에 수술을 해서 형 옆에서 잘 못할펴주고. 무슨 수술을 했어요? 발목 수술을 형이 해서. 발목이 좀 안 좋아서 형이 집에서 계속 누워있는데 제가 옆에서 잘 간호해주고 있고요. 또 그동안 가족이랑 못 보냈던 시간들을 그냥 잘 어머니랑 아버지랑 같이 보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사실 실물을 보면 처음이니까 저는 경기 뛰는 거나 인터뷰 영상이나 이런 걸 봤는데 정말 위남이시고 진짜 잘생기셨어요. 이분이 왜 인기작을 1등을 못했는지 아직도 이해가 안 갔는데 어머님을 닮으셨구나라는 생각을 잠시만 했습니다. 그렇죠. 그런 얘기 많이 들어요. 아 그렇군요. 사실 팬분들한테는 3점 슛 아까 얘기했던 9연속 3점 슛이 굉장히 인상적이었는데 그거 말고 본인이 기억하고 있는 나는 정말 이 경기가 인상적이었어. 있을까요? 근데 3점 슛 연속 9개도 엄청 대단한 기록이고 저한테는 정말 뜻깊은 경기였는데 또 그 경기가 아쉽게 져가지고. 그러니까요. 졌죠. 굉장히 또 아쉬움이 남는 경기인데 또 하나 최근에 기록을 하는 생각이 있어가지고요. 20 득점에 20 어시스트를 한 적이 있어가지고 또 그 경기에서 이겼거든요. 그래서. 아 그 경기가? 제일 뜻깊은 것 같아요. 그 경기가. 아 그렇군요. 지금 뭐 또 다른 분이 저와 동의를 하십니다. 여기 유영진님께서 2세로 갈수록 더 잘 챙겨지네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3점 슛 9개의 연속 성공이 아마 조성원 감독이 가지고 있는 걸로 LG 조성원 감독이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어마어마한 기록이 2000년대 초반이었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그 기록을 세웠던 게. 그렇죠. 아무래도 역대 1위를 기록을 세운 것 같아요. 맞아요. 어쩌다가 농구를 시작하게 됐는지 사실은 궁금하거든요. 이 형제 두 분이 다 이제 농구를 하시니까 아버지 영향이었다 뭐 이런 뻔한 데는 말고. 아버지 영향보다는 원래 저는 농구할 생각이 없었고요. 저 형이 미국에 유학생 갔었을 때 초등학교 때 그때 형이 농구에 빠져가지고 이제 아버지한테 농구를 하고 싶다 이렇게 권유를 얘기를 해서. 그래서 근데 이제 저는 얼떨결에 그냥 옆에서 형이 농구해가지고 저도 자연스럽게 농구를 만진 것 같아요. 아니 뭐 이런 분이 다 있어. 얼떨결에 그냥 좀 자연스럽게 해봤더니 너무 잘하더라. 뭐 이런 거예요? 저는 원래 농구가 꿈이 아니었는데 어렸을 때는 그냥 자연스럽게 형이 농구선수 하고 싶다가지고 저도 옆에서 그냥 그냥 자연스럽게 농구를 만진 것 같아요. 아 근데 너무 잘하더라. 원래 꿈은 뭐였어요? 원래 꿈은 저는 의사였습니다. 아 진짜요? 와 무시하게 인기많은 의사 선생님이 됐을 것 같다는 생각이 막 드는데. 근데 뭐 한참 철학을 때여서 꿈을 여러 개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아마추어 때 굉장히 눈길을 많이 끌었고 워낙에 또 플레이가 화려하고 그래서 프로 데뷔하고 직후에는 조금 마음고생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네. 그때 뭐 뭔 일이 있었던 거예요? 아니면 적응이 좀 힘들었던 거예요? 뭐 적응이라기보다는 그때는 제가 경기를 뛰면서 좀 많은 부상을 당했었거든요. 많은 부상을 당해서 이제 워낙 압박감도 있었고 심정의 부담감도 있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뭔가 마음이 또 조급해져가지고 저만의 플레이를 못 찾았던 것 같아요. 지금은 좀 찾아가는 중이다? 네. 지금은 뭐 좀 어느정도 찾았다고 생각하고요. 더 보여줄 게 많습니다. 아. 더 보여줄 게 많다. 완전 기대가 되는데요. 근데 아버지가 허재다라는 게 조금 부담스럽지 않으세요? 항상 물어볼 거 아니에요. 누구 아버지 뭐 하시나? 이러면서. 워낙 제가 농구를 하면서 많은 인터뷰를 하고 그랬는데 그런 질문을 제일 많이 받았어요. 그렇죠. 아버지 그늘 아래에서 벗어나려면 한참 멀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네. 워낙 많아요. 뭐 아버지의 부담감은 어떤가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저는 오히려 아버지가 워낙 유명하시고 레전드셨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부담감보다 행복한 것 같아요. 행복하다. 아무나 못 가진 걸 잘 가졌으니까. 오히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저는 아버지가 워낙 레전드시라는 게 정말 저한테는 행복인 것 같아요. 그렇군요. 제가 사실 오늘 방송 시작하기 전에 제작진한테 제가 얼마나 허재 감독님의 팬이었는지를 무용담처럼 막 늘어놓고 왔거든요. 얼마나 쫓아다니고 줄 서있고 사인받으려고 옛날에 그랬었던 기억이 나서. 그런데 지금은 뭐 아버지를 뛰어넘는 선수가 될 거다라는 얘기를 더 많이 듣는 것 같아요. 일단 외모는 확실히 뛰어넘었습니다. 아주 많이 뛰어넘었고요. 그래서 허재 감독의 아들이 아니라 이제 허재 감독한테 허훈의 아버지다. 이런 제목을 한 기사들이 막 나오더라고요. 그런 거 보면 어떠세요? 그렇게 뭐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정말 저는 감사하죠. 영광적이고. 그런데 저 개인적으로는 아직 한참 부족하다고 생각하고요. 또 아버지가 워낙 레전드시고. 그런데 아버지를 제가 따라가려다 보면은 또 최고의 농구선수. 그리고 이제 아버지의 아들이 아닌 이제 허훈의 아버지라는 그런 소리가 나올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아버지랑 무치 친하신 것 같아요. 제가 그 봤던 인터뷰 영상도 그렇고. 뭐 약간 굉장히 격이 없는 부자 사이 같다. 굉장히 엄할 것 같거든요. 허재 감독님이. 그렇죠. 그런데 요즘에 아버지가 워낙 예능 활동 중이셔서 성격이 굉장히 많이 유예지신 것 같더라고요. 아 그래요? 예전에는 집에 오면 아무 말도 안 하셨는데. 요즘에는 같이 뭐 밥도 많이 먹으러 가고 커피도 한잔하고. 그러면서 또 아버지랑 이런저런 얘기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아버지의 예능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들로서는 너무 행복하고요. 보기 좋고. 그런데 뭐 중간중간에 좀 멍떼 있는 경향이 있는데. 아직은 좀 더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축구하면 아버지보다는 잘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은 안 드세요? 축구는 뭐 제가 아버지보다 훨씬 더 한 것 같아요. 그러시구나. 그럼 뭐 아버지랑 얘기하고. 또 형도 농구선수니까. 가족끼리 모여서 얘기하면 농구 얘기하고 뭐 그러나요? 아니면 다른 얘기 많이 하나요? 아버지가 항상 농구 얘기를 하려고 해요. 가족이 모이면은. 그런데 이제 저하고 이제 형은 무슨 농구 얘기를 아직까지 하냐고 하면서 계속 저희는 얘기를 돌리죠. 아 얘기를 계속 돌리고. 하긴 집에까지 와갖고 가족하고 그런 얘기하기 좀 그렇잖아요. 그렇죠. 오글거리고. 오글거리고요? 아 이런 신세대적인 발언 너무 좋아. 너무 아버지랑 막 농구 얘기하면 정말 오글거리고. 재미없어요 그냥. 아버지는 농구 얘기하는데 저희는 그냥 한 길이 흘러듭고. 낫대는 말이야? 뭐 이러는 거 아니에요? 아 그러세요? 네. 아 그렇군요. 정말 싫어요. 형하고는 어때요? 형하고도 엄청 하얘게 지내고. 뭐 저희는 정말 형제끼리 친하고. 어렸을 때부터 막 농구도 같이 하고. 한 방에서 같이 자고. 또 놀 때도 같이 놀고. 그러기 때문에 형은 엄청 친한 것 같아요. 네. 근데 또 라이벌이식 같은 건 없을까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라이벌이라기보다는. 네. 그냥 둘 다 잘 됐으면 저는 죽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게 또 동생이 MVP를 타서 좀 부럽기도 하고. 그래서 인기상이라고 이렇게 자랑을 하시는 건가요? 그렇죠. 뭐 제가 MVP를 타가지고 뭐 형은. 근데 제일 먼저 형이 축하해주고. 그렇죠. 또 형도 계량이 MVP 받을 수 있는 계량이 충분하기 때문에. 또 이번에 안타깝게 부상이 많아서. 제 실력을 보여주는데. 내 눈에든 내후년이든 충분하게 MVP를 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대표팀 경기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대표팀 경기에서 조금 약한 모습을 보인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어떤 부분 때문에 그럴까요? 일단 대표팀 같은 부분에서는 워낙 외국 선수들이랑 플레이를 하다 보면은 워낙 쟁쟁한 선수들도 많고. 신체적인 면에서도 저희보다 훨씬 우월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좀 많이 뭔가 자신감을 좀 잃는 것 같기도 한데요. 근데 그런 부분을 제가 농구를 하면서 이겨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더 열심히 해서 언젠가는 또 국가대표에서 더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시즌 개막전에서 특별한 약속을 하셨다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게 이기면 댄스타임이라는 거죠? 춤 잘 추세요? 아니요. 그때 춤 못 추는데 워낙 많은 분들께서 뭘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가지고 진짜 할 것도 없고 노래랑 댄스랑 둘 중에 하나 생각하다가 노래보다는 댄스가 낫겠다 싶어서. 노래보다는 댄스가 낫다. 경기가 또 이겼을 때예요. 그래서 이겼을 때 댄스를 한번 그냥 막춤이죠. 네. 기대하겠습니다. 허훈 선수의 댄스타임. 기대하고요. 왠지 제가 좀 약간 교회 오빠가 결혼해갖고 아들이 딱 이제 잘 자라서 온 느낌 약간. 그런 느낌으로 기분 좋게 인터뷰를 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하고요. 앞으로 또 승승장구하는 선수 생활 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부산 KT 소닉붐의 허훈 선수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그에게 붙여진 농구 황제라는 이름에 도전한 사람이 없는 마이클 조던. 유난히 실패에 관련한 말을 많이 한 선수입니다. 그중에 제가 제일 좋아하는 문구는 이겁니다. 나는 내 농구 인생에서 9,000번의 슛을 놓쳤습니다. 300게임이나 졌고 당연히 따낼 거라 생각했던 게임 결정 슛을 26번이나 놓쳤습니다. 나는 실패에 실패를 거듭하고 또 거듭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내가 성공한 이유입니다. 실패하면 또 이 영화 빼놓으면 서운하죠. 종목은 다르지만 영화 쿨러닝. I can see clearly now. 지미 클리프의 목소리로 들어보시죠. 저는 다음 주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지윤이었습니다.